휘현 일어나주시고요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 1차 시도 탈락입니다 도전해 주시고요 아니면 뻥튀기 맞을 사람 필요하신 거죠? 아니야!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항상 정답 존을 이용하시니까 엣자 빼자 뭐? 그래 엣자 빼자 휘현 엣자 빼자 만약 내 타임라인 나타나?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자, 일단 가보자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봐야 돼 띄어쓰기를 봐야 돼 자, 불러 꼼짝아 마르고 주세요 최초 커버리 넌 왜 때문에 왜 안 된 건지 새로운 건 아니지 어째 내 타임라인 나타나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자신 없으니까 목소리만 감미롭게 듣기에는 진짜 좋다 노래잖아, 노래잖아 자, 치세요 치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결과 보여 주세요 결과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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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세요 타임 라인 A 자가 아니네 자 이렇게 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판 통째로 캘리미가 먹습니다 입장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남 약올리면서 먹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렇지 그냥 먹어줘야 돼 그리고 그거 먹을 때도 내장 있는 그것도 같이 같이 먹어줘야 돼 꼬 immer 꼬부 także path 세상이 없는 꼬독함이죠 정말 이거만은 꼬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중에서 식감을 못 따라 35 kat 이제 꼼장하고 빨간 향이 한 것 따라주십니까? 가죠 당신이 얘기한다면 무조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밥 먹는다 밥 먹는다 그러지 마예요 밥에다가 아 근데 소주는 안 먹으니까 별로 안 부럽네요 그럼 저는 안 드시나요? 죄송합니다. 그거는 나래가 오늘 부탁해야 될 수 있어요. 소주. 소주 반병만 주세요. 두 잔 두 잔. 소주 반병만 주십시오. 반병 반병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